오늘은 금일이고 다음 시간까지 실제로 금일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 연필 가지고 오세요. 한번 써볼까요? 지금. 네. 오케이. 그래서 오빠의 소리가 뭐예요? Tell. Tell love. 아. Tell love. Tell. V. V. Son. 연. Tell love 연. 오케이. 맞췄었나요? 네. Tell love 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TV로 게임으로 왔어요. We. Watching. Watching. The. Game. I. Watched. We. Watching. Thing. The. Thing. Thing. Okay.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접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The thing is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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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e thing is filled with disease now.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frigerator. refrigerator. inscrever. Refrigerator . Refrigerator 레프리저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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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미러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가 괜찮을지 보이는 니가 괜찮아 보이는 복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울을 이용해 보세요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tener 좀 더 놀라운 물기를 바보는 거울 바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통화하셔야änner 통화하셔야ppe 화장실 장기가 어딨나요? 여기가 화장실이 어딨나요? 여기가 화장실이 어딨나요? 바퀴드 탑. 바퀴드 탑.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그 아기가 역주에서 물어오라고 의미 중입니다. 그 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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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오라고 의미 중입니다. 주세요. 그 아기에서 물어오라고 의미 중입니다. 이거를 항아리에서 물어오라고 의미 중입니다. 근데 곧 중학교 올라가면 스테이크와 같은 걸 쓰기를 해야 되는데 스테링을 좀 틀리면 점수가 많이 깎이겠죠? 네 쓰기 연습 좀 더 하세요이 네 저희가 어떻게 다음 숙제 할 거 보여야 할 수 있겠습니까?